우리 문자로 7139님. 혼자 생일 맞기 싫어서 오픈스튜디오 왔어요. 생일 축하해주세요. 오늘 1부 주제도 생일이었잖아요 하셨는데요. 또 우리 4540님께서 오늘 송이 생일이에요. 지금 보이는 라디오 부스 앞에 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. 오랜만에 오픈스튜디오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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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139님 혹시 계세요? 네. 어디 계세요? 이름이 어떻게?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중국어. 중국어. 생일 축하해요.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? 저 한국인이에요. 네. 뭐예요? 뭐예요? 아까 중국사람들. 7139님 한국분이세요? 여기요. 근데 왜 소개 안 해주셨어요? 고객님 소개해주세요. 네. 저 하은진이에요. 은진씨.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요? 24살이요. 24살 은진씨. 24번째 생일이네요. 네. 아. 곧 있으면 꺾이네요. 그쵸? 이미 꺾인 분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. 예. 뭐 그럼요. 그럼 뭐 그럴 수 있죠. 이미 꺾인 분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. 은진이 형. 네. 감 좋다. 네. 청춘 잘 보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주우시겠어요? 네. 축하드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한 대 맞은 것 같은데요? 뚝 맞은 느낌. 네.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. 이제 꺾이시겠어요? 네. 꺾이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. 네. 사과드리겠습니다. 네. 뭐 일단 물고 있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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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